안녕하세요. 크로의 하루입니다. 아, 크로의 하루가 안 돼. 이것도 받으셨어. 왜? 자, 일단 순대부터 먹어볼게요. 아, 네. 잠시만요. 음, 맛있는데? 안녕하세요. 사장님, 김밥. 자, 이번 김밥. 네. 아, 예. 약 준비 이제 끝났어? 촬영하고 있었네? 떡볶이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물 물 물 왜 왜 왜 짐 맵지 짐 맵지 먹으세요 음 맛있어 오 대단한데 매운 것도 먹고 이거 매운 거야 매운 거야 매운 게 얼마나 잘 먹으면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